영상 끄자마자 계란찜이 나왔어요 다시 켰습니다 컵이나 좀 얹어놓고 사준다고 해도 같이 먹을 사람도 없고 오양무 오징어 양파 무침 맛있어요 잔이 이쁘네 한 병만 마실려는데 다 먹을까요? 오징어랑 양파랑 같이 먹는 거예요 그치 먹어볼까? 네 채우는 우유 고기 노을이 우유 아휴 같이 드실 분 있으면 좋은데 맨날 혼자 먹네요 소주 한잔 하고 우양무 한번 먹고 오징어 양파 살안찜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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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 컷으로 끊으러 가겠습니다 오양무, 대표삼겹, 계란찜 오양무, 대패삼겹, 계란찜 오양무, 대패삼겹, 계란찜 롱, 대패삼겹, 계란찜